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신난다 신나요 롤롤롤롤롤롤롤롤 미소유튜브 똥마려 똥마려 난 실제로 똥을 안싸니까 게임에서 똥싸야겠어 게임을 시작하자 WASD로 움직이고 셀렉트로 사고 마우스로 사고 점프도 할 수 있지 그럼 시작해볼까? 똥마려라.. 근데 진짜 똥마려운데 아 안되겠다 똥싸야지 뿌지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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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똥싸서 사람이나 죽여볼까 어 여기다 여기다 야 다 죽어라 내 똥을 받아라 내 똥 어떠냐 얘들아 헤헤 내 똥이다 헤헤 내 똥으로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어 나의 똥냄새 어떠냐 나의 똥 굉장히 미끄럽지 아하하하하 한번 더 싸야겠어 이 정도면 안돼 이 사람들이 옛날에 나한테 똥냄새 지독하다고 해서 내가 그 이후로부터 똥을 안 싸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복수하는 날 오늘이 바로 당신들에게 복수하는 날이야 자 음식 좀 먹어볼까 역시 똥을 싸기 위해서 우유를 먹어야 되지 우유를 먹고 똥을 싸겠다 자 간다 내 똥을 다시 한번 받아라 허잇 여기다 이곳이다 자 밟아라 나의 똥을 야 차도 내 똥은 차까지 이렇게 망친다고 차도 이렇게 쓰러뜨릴 수가 있는 나의 똥이다 하하 어떠냐 이번엔 옥수수를 먹어야겠구만 샤아 한 번 더 옥수수를 먹고 똥을 싸 볼까 옥수수 똥 발사 옥수수 똥을 받아라 나의 옥수수 똥 안돼 사람들이 미끄러져라 나의 옥수수 똥 어떠냐 헤헤 아하 나의 똥 어때 얘들아 맛있어? 내 똥 맛있어? 안 되겠어 이번엔 치킨도 먹고 야 껌은 솔직히 지금 싸줘야겠어 껌 먹어서 야 껌과 치킨과 고추를 먹고 똥을 싼다 간다 나의 똥을 한 번 더 받아라 얏 나의 똥을 받아라 어 나의 똥 얘들아 내 똥 밟아줘 얘들아 너희들이 쓰러져야 된다고 어 저기 뭐야 다 쓰러졌잖아 아하 내 똥 너무 강력한가 아 마지막 음식이다 얘들아 이 똥 진짜 싼다 마지막이다 얘들아 마지막 발사다 조심해라 어 야 모르고 바로 싸버렸어 아 좀 모아뒀어야 되는데 아 여기 아 넘어갔어야 되는데 얘들아 나의 똥 와 차들 다 부셨어 버스 쓰러뜨리고 아 그렇지 와 여기 완전 박살냈네 내가 이 세상을 아 얘들아 어때 나의 똥 야 잘 쌌다 얘들아 아 정말 역시 똥 싸는 거 너무나 즐거운 것 같아 현실에서 안 싸니까 게임에서라도 많이 싸가지고 아 사람들 좀 없애야지 아 이제 나의 놀릴 사람은 이제 많이 사라진 거 같아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음식 먹고 똥 한 번 더 싸야겠어 난 그럼 이제 이만 음식 먹으러 또 갈게 얘들아 다음엔 너희들 차례야 조심해 아 네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